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입니다 김환기 전시, 리뷰, 그리고 김환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현재 전시 중이고 강남 대치동의 S2A 갤러리 17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환기의 노래의 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우주라는 작품으로 한때 이슈가 됐던 김홍기 회장 외에 12명의 컬렉터들이 무상으로 대여해준 작품들을 전시했는데 17점이라는 이야기죠 작품 수는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작품 많은 전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걸어야 되니까 많이 걷지도 않고 조금 봐도 전시 다 끝나고 이런 전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양은 적지만요 굉장히 액기스들만 있는 전시라서 적극 추천합니다 게다가 무료 전시에요 왜 무료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아주 좋은 퀄리티를 가진 전시입니다 사진 촬영이 안 되는 전시에요 아쉬운 거는 그래서 김환기 화백의 시기별로 어떻게 작품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작품들 엄청나게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 간단한 프로필인데 호가 수화입니다 수화 김환기 나무란 뜻이거든요 나무수 화는 대화할 때 그 화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정확한 깊이 있는 뜻을 의도했다기 보다는 김환기 작가가 좋아하는 글자들을 조합한 거래요 근데 김환기 화백이 또 자연을 좋아하고 또 나무도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매우 잘 어울리는 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 태생의 기자도라는 섬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연과 함께 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술세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을 표현할 때 한국식 모더니스트 중에 최고의 화가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전통미를 세계적인 현대적인 감성으로 매우 세련되게 잘 녹여낸 그런 분야에선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민족성 그리고 아시아의 동양의 전통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미 특히 조선백자 같은 거 그리고 자연도 우리의 자연 이런 모티브를 녹여냈습니다 특히 달항아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그런 화가고 1930년도에 도쿄 니온 대학에 입학을 했고 유영국 이규상 이런 화가들과 신사실파를 결성합니다 1956년도 파리 유학을 가시거든요 그때 달항아리 시리즈를 매우 많이 그리십니다 60년대 이후에 뉴욕시대라고 구별을 하는데 이때 추상미술이 나오죠 점선면이 조형적으로 들어간 전면 점화 이런 시리즈로 대표됐는데 이 작품이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김환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울대에서 1년 근무하고 홍익대학교에서는 10년 동안 근무하십니다 학장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당시 재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다고 학교에 돈이 없다고 그때 맨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릴 때 아 거지같아 거지같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경 서울시대의 그림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아마도 김환기를 소개할 때 처음 나오는 작품일 거예요 일본 시절에 초기 작품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서 대표적인 초기 작품입니다 일본 시절에 그린 건데도 불구하고 모티브는 한국이죠 이런 각진 느낌은 약간의 큐비즘의 영향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스승 도국 세이지라는 작가가 유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배웠던 아방가르드한 이런 작품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한 유럽 예술에 대한 그런 동경도 있었고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녹여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초현실 화가들이 추구했던 그런 분위기도 약간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큐비즘 이런 마티즈 혹은 고갱 같은 스타일이 약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심플한데 되게 소속적이죠 일찌감치 추상미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스승 영향도 있고 유럽의 전의적인 스타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실험을 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보면 조형을 매우 간결하게 심플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초기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무도 귀엽게 단순하게 그리고 있죠 오방색을 정말 세련되게 잘 쓴 화가입니다 한국의 그 전통 색깔 아주 세련된 한복 색깔 혹은 조각보 색깔을 조화롭게 세련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녹여낸 그런 화가라고 봅니다 달에 대한 예착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기도 달이 나오고 요거는 나무를 귀엽게 단순한 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과 나무 이건 이 컬렉션에 있는 달은 조선의 항아리 든 여인과 사슴과 이 나무가 나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자 거리라는 작품이고 추워 보이네요 이 사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불쌍하게 화분 파는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푸른색과 적색의 대비가 있다 나옵니다 요 대비를 요 시기에 좀 즐겨 썼던 게 좀 있습니다 조선 백자에 대한 애착이 아마 요 무렵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성북동 시절엔 그 도자기를 엄청나게 소집했다고 해요 백자와 꽃이라는 작품이죠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요런 옥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런 푸른 색깔인데 요런 파스텔톤 비슷한 색감을 세련되게 잘 구사하십니다 특히 서울 파리 시절 때 그린 작품들 보면 그래요 주로 푸른 색깔을 더 많이 쓰시죠 이 작품도 토석적이죠 한국의 여인 그 시대 때의 그 일상을 표현한 건데 이 조형은 매우 단순화되어 있고 작가 특유의 요 색감, 옥 색깔이 역시 또 나옵니다 뒤에는 구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백자가 나오죠 이 여인이 장을 보고 생선을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한 손에도 생선 한 마리가 들고 있는 것 같고 집에 가는 느낌이에요 생선을 사고 집에 가는 걸로 아 너무 간결하죠 이 작품이 이번 전시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좋고 좋은 그림이 너무 많았어요 세련된 심플함, 좋은 표현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대비 색깔이 여기도 나온다고 그림은 매우 간결하고 정리되어 있죠 좋게 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귀엽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 주제 자체는 너무 슬픈 처절한 그 당시에 시대상을 그대로 녹여낸 작품입니다 피난열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탄 거예요 그쵸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이때 그 그림 주제를 모르면 와 너무 세련됐다 현대적이다 귀엽다 구성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너무 리얼리즘이에요 그 비극을 그대로 그린 거니까 그쵸 그냥 제목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김황이 화백도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당시에도 전쟁 중에도 작업을 했던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아리와 여인들 이 작품도 전쟁 중에 그리셨네요 아까 그 왕생선 또 나왔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다르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조선 여인들도 이 무렵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저고리가 짧아서 가슴이 노출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좀 너무 이국적이죠 고갱의 타이티기 섬 시절에 그 그림이 좀 연상이 됐습니다 이 각진 단순화된 느낌은 맞아요 피카소의 느낌도 약간 있는 거 같아요 영향 받은 게 나쁜 거 아니니까요 화풍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약간 실험 중인 거 같아요 하지만 이 달항아리는 역시 나온다 라는 거죠 가난한 시절에 부산이겠죠 판자집이면 판자집 치고는 평지네요 이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영도 쪽 같으세요 벽돌의 색감 미묘한 변화 배치가 좋다고 하시고요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도 있고 타국 생활했을 때도 본인의 고향 섬 생각을 되게 많이 했대요 자신의 고향에 섬 좋아했던 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수라고 지었나 호를 수와 섬도 중요한 모티브죠 달이 있고 달도 좋아하고 달항아리도 좋아하고 섬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이런 화가입니다 약간 어두운 밤하늘 같아요 그죠 이 작품과 아주 비슷한 구도의 작품이 이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색감도 너무 세련됐어요 이분은 디자이너 해도 되게 잘하실 분입니다 대단한 게 이런 거에요 색감 너무 잘 쓴다 이게 이번엔 느껴졌습니다 간결하고 어디에 화이트를 넣고 어디에 이 원 색깔을 넣고 채도를 살짝 죽여야 되는지를 알아요 감각적으로 그 매화로 화면 구성 짜임새끼 한 거 보세요 이게 아티스트지 말년에 뉴욕 시대의 작품들보다 과도기 때의 항아리와 자연을 그린 이 시대의 작품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시대적인 유행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전면점화가 인기가 많지만 저는 이 시기 때의 작품들의 이후에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작가 중에는 최고의 그 평가를 받은 작가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시대의 작품들은 아직도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항아리 시리즈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분들 저는 몇 년 뒤에 그 가치가 더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지어놨어요 수화 김환기 화백 자체가 시인들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글 쓰는 재주도 상당했던 걸로 다 인정합니다 글도 잘 쓰셨던 분이에요 다방면에 재주가 많으셨고 미술적 감각 흥도 넘쳤던 분이래요 장구 들고 술 먹고 노래도 많이 하셨대요 조선시대 시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항아리가 나오고 시가 나옵니다 요거는 또 메아 꼬치인가요 확실한 거는 글과 그림 있어서는 천재이고 근데 글씨도 감각적으로 쓰시네요 요거 약간 오색저고리 요런 느낌이네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거장 호암미로가 좀 많이 생각나더라구요 스타일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호암미로도 시를 되게 좋아하고 그림은 왜 시적으로 그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호암미로도 당시 파리에서 그 여러 시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수화 역시 시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글도 쓰고 작품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년의 작품이 어떻게 보면 시적인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파리 서울시대입니다 1956년도부터 1962년도까지 이때 본격적으로 달항아리를 진짜 많이 그리신다고 파리 시절에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세계적이라면 한국적이어야 해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라는 거를 이때 이미 깨달으셨던 분이에요 내가 현재 작품하는 게 세계에서 어떤 위치인가 다른 세상에서는 어떤 그림 그리는가를 보려고 파리의 유학을 간 거거든요 그때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와 색감 너무 좋지 않나요 이 화이트와 블루 배경 옥 색깔과 백자색 이 절묘한 조화 너무 색감을 잘 쓰십니다 달항아리 이건 달인 것 같아요 달항아리가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절제와 지조를 또 상징한대요 그리고 지성인의 격조와 품위 이전부터도 느끼긴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조선백자는 모던이즘의 결정체다 서구 유럽 미국의 모던이즘 이전에 우리나라는 공예로 이미 모던이즘을 시도했다 회화에서는 산수화로 풍속화로 근데 김환기 허백은 전통이면서 세련된 감각을 가진 결정적인 그 조형물 그리고 공예 품위 조선백자 그 중에서 달항아리로 봤다고 저는 봐요 제가 생각하는 그 비슷한 감정을 이미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폰의 그 애플로고 달랑아리에 딱 박으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거 현대적인 세련된 디자인 그 자체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조선백자 중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중국의 백자와 다릅니다 조선의 백자는 너무 세련되고 모던하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미 비슷한 감정을 일찌감치 느끼고 이게 진짜 세계적인 거다 우리 거면서 현대적 감각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모티브다 이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수화가 글 쓰다가 막히면 달항아리에 엉덩이 만지면 슬슬 글이 잘 써졌다고 이런 일기를 쓰신 적 있습니다 제 표현은 아니라 달항아리의 관능미를 이렇게 느끼셨다고 이분이 성북동 시절에 작업실 보면요 이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항아리 컬렉터였습니다 자, 1956년도가 파리 유학 초창기거든요 근데 이때 김한기 화백이 그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파리에 활동하는 여러 전의적인 예술가들을 모방할까봐 좀 그런 걸 많이 경계했대요 그래서 개인전을 갖기 전에 전시회를 안 다녔다고 합니다 뭔가 처음에 발표할 때 작품이 서구 미술에 때가 끼길 원하지 않았나봐요 토속적인 고갱과의 여인이 또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네요 모자 오엔지 님 인체에선 관능미가 없네요 항아리가 다 가져감 항아리가 이 관능미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항아리가 더 섹시한 자,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 유독 사슴을 좋아하십니다 사슴이 캐릭터가 또 있어요 사슴 뿔이 빨갛습니다 코도 빨갛고 루돌프 같아요 요런건 약간 샤갈감성 같기도 하고 요 사슴이 다른 작품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영원한 것들 제 생각에는 김한기 화백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그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뱀일까요? 학이고 사슴 생선 나무 산 이건 뭐지? 바위인가? 아 구름 맞아요 이분 일러스트적인 감각도 있어요 구름 같기도 한데요 연기? 안개? 이 무렵에는요 여러 사물들을 구성한 그런 작품들이 좀 있네요 아까 그 사물 모티브들을 다르게 재조합한 작품 항아리 그 다음에 요 아까 그 무늬 학 사슴 이건 무지개인 것 같아요 산 요건 강이겠네요 이건 눈일까요? 화면 구성 몬드리안 생각난다고 하시고 좀 몬드리안보다 더 좋던데요 화면 구성 감각이 몬드리안도 감각적인 아티스트인 건 맞는데 조각보한테 안 됩니다 조각보한테 밀려요 네 탈락 조각보 훨씬 이전했습니다 몬드리안 조각보부터 이기고 와야 돼요 창틀에 비치는 달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색깔 진짜 미쳤어요 매화와 항아리 시리즈로 많이 그리십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시 정신이요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할 것 같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장의 작품에는 모두가 강력한 노래가 있구려 지금까지 내가 부르던 노래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나는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소 시적인 감성 그림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신의 위치 내가 어떤 감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림 그렸나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몬드리안처럼 너무 디자인처럼 막 자른 것도 아니고 투박하고 쿨하게 그렸죠 자유분방하게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게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왜냐면 구성미 있게 그린 작가들 보면 너무 세련되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게 이 시대에 좀 있었잖아요 힘을 빼고 자유분방하게 마음가은 대로 했는데 너무 조화스럽다는 거죠 한국의 미인 것 같아요 음악도 우리나라가 퓨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꼭 정통 이런 거를 고수해야 되나 뭔가 변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짬뽕 가는 대로 정해진 거 규칙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국적인 감성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쵸 구도가 너무 딱 보이면 매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너무 정리되면 산을 또 많이 그리셨죠 유영국 화백과 또 친했잖아요 그런 건 서로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영국 화백은 산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셨고 요건 다른 작품하고 좀 많이 달라 보이네요 그죠 아이스크림 같아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 색깔로만 쓴 듯한 이런 느낌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낙엽진산이라고 하시고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조형적으로 단순화할 때 디자인적으로 너무 정형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일러스트 스타일인데 그런 거 하고 또 다릅니다 쿨하게 삐뚤빼뚤 와 너무 간결하고 딱 정리가 돼요 이번에 전시 다녀오고 다른 작품들을 책도 보면서 더 팠습니다 근데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점점 볼내 그리고 인간미도 있으십니다 사람 되게 쿨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마시고 노래 좋아하고 흥이 있으시고 시인 친구들이 술 먹다가 수아한테 아 표지 그림 좀 그려주면 안 되냐고 하면 술을 사줘 그러면 바로 다 그려줬대요 근데 지인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 좋다고 그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세요 항아리 또 나왔고 푸른 색깔의 파스텔 톤과 이런 난색 조화를 되게 좋아하시죠 먹으로 그리고 수묵 담채화 색을 쓴 것 같다고 하시고 이런 느낌이 약간 진짜 먹 같은 느낌이네요 죄송합니다 먹 같은 강한 부터치 느낌 먹에 부터치 느낌 이기도 하네요 보편성도 가지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아름다움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아리와 매화 뒷 배경은 좀 실험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10년 동안 홍대 교수를 하시잖아요 학장도 맡으시고 지지자들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원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가장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셨죠 이 산 느낌은 칸딘스키의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푸른 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하고 좀 유사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전 둘 다 좋습니다 산월 풍경이라고 해서 산과 달을 같이 그리는 그림이 또 많습니다 달랑하리와 매화 조화가 되게 많았죠 산과 달 조화 이 그림도 많아요 그쵸 하늘색이 진짜 멋집니다 이분은 하늘색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늘 색깔을 정말 잘 구사하신 김한기 화백 제일 많이 등장하는 커플입니다 매화와 달랑하리 귀여운 사슴 또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간결하고 좋네요 요거는 딱 달이죠 달과 사슴 아 이거를 조형물로 만든 동네가 있었다고 하시고 섬의 달밤 아 고향을 또 생각하시고 섬은 이 수화의 고향 섬을 말합니다 고향이 그렇게 그리웠나 봐요 타지 살면서도 성북동에 사셨잖아요 서울에 거주하셨을 때는 근데 성북동이 그나마 재개발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서울에 본래 가졌던 자연의 모습이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지역이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이 나왔나 그래서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시골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달과 가깝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너무 귀엽죠 귀여운데 감각적이야 김완기왑의 그림은 다 좋습니다 진짜로 산월 시리즈 또 나왔습니다 요 작품도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요거는 다른 비슷한 작품하고 다르게 달라 보이는 조형적인 느낌이 있어서 달 보고 많은 거를 관찰하고 느끼셨네요 보니까 그쵸 드디어 뉴욕시대입니다 이때 점선면 조형을 아주 단순화 하시면서 전면 점화라고 불리는 추상화 시리즈를 그리칩니다 그런데 본인은 추상화라고 별로 생각은 안 하셨던 거 같아요 전형적인 추상화가로 여기는 많은 화가들이 스스로는 난 추상화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크로스코가 그랬고 요 작품까지는 약간 과도기라서 비슷한 거 같아요 프랑스 서울시대의 그 작품들 비교하면 그런데 요 땡땡이 약간 색감이 신호등불처럼 바뀌는 요런 시그니처 패턴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이후에도 자주 등장해요 새벽별 이게 새벽별이네요 그러면 새벽별을 신호등처럼 귀엽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셨네요 이런 것들이 점점 형태가 없어지고 단순화 점선면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뉴욕시대의 과도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느낌이 신호등 별들 또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별인 거 같아요 이때부터는 제목을 안 짓는 그림이 많아집니다 번호 문자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무죄 그림이 많아요 봄의 소리라는 봄의 소리면 요런 거는 뭘 생각하면서 그리셨을까요? 김환기 작가의 작품은 무엇을 단순화해서 그렸냐보다 무엇을 그리워하면서 혹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리셨을까가 더 좋은 감상법일 것 같아요 새싹이 눈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 아 설득되려고 그래 맞는 것 같습니다 새싹이 피어오르는데 그걸 소리로 생각한 거죠 공기 울려 펴지는 새소리?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새싹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일 수도 있고 공기 퍼지는 새소리 봄의 소리 그런 거 포함해서 새싹 올라오는 이런 느낌 다 그런 거를 연상하시지 않았을까 이거 이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그거를 기호화 했네요 마치 언어 알파벳을 창조하듯이 자신만의 조형적인 문자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좋다 이거 그렇죠 김환기식 상형 문자입니다 재밌죠 되게 이거 사슬 달항아리랑 이거 나무 이거 나무 재밌네요 뭔가 이어집니다 다른 그림하고 이분은 이때부터 우주를 시도하시니까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우주니까 이 시대에 그냥 전형적인 캔버스 유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시도하십니다 재료가 되게 다양해져요 천에 약간 번지는 느낌 조형적인 실험을 이때 되게 많이 하시죠 번지는 거를 이때 계속 실험을 하십니다 아주 묽게 선을 따서 스케치를 하시더라고요 묽은 느낌으로 뭔가 원하는 조형을 스케치를 하시고 그 안에 번지는 점을 하나하나 메꾸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빼곡히 칠한 게 아니라 네모네모 하나하나 그리드를 먼저 그리세요 그게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복되는 점을 여러 가지 찍으신 거죠 계속 번지는 거를 별빛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빛에 퍼지는 거를 약간 번지는 걸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작품부터가 본격적으로 전면점화의 첫 시작이거든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제목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시도했던 한국적인 느낌을 보편성을 갖게끔 만드는 시작인 것 같아요 우주적인 감각으로 위아더원인 거죠 어차피 우주로 돌아가는 거 제가 전시회 때 이런 시리즈 작품을 가까이서 봤는데 안에 자세히 보면 퍼져 있어요 번지는 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뭉친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안 채워지면 이렇게 밝은 게 아직 남아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리워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고양일 수도 있고 고양의 삶일 수도 있고 고양의 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움에 사무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분의 일기에 나와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점을 찍어 주셨대요 김광석 시인의 노래 일부를 인용한 거라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김광섭의 그 시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한 시처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작품을 이번에 봤습니다 이분의 일기에 따르면 내가 그리는 선 하늘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찍은 점 저 총총이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훤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수많은 점들을 찍으셨다고 이 작품이 이번 전시회 때 있었던 작품입니다 신호등 별 또 있고 이거 마치 수묵 담채화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유화가 아니란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테라핀하고 유체를 섞어요 물개에서 선으로 이렇게 그리드를 그리고 스케치를 한 거죠 그리고 점으로 담채화처럼 찍은 겁니다 이 작품이 경매가 역대 국내 작가 중에 1위를 찍었던 작품이죠 크리스티 경매에 나와서 한때 이슈화가 됐던 좀 취지도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전시를 기획하고 다른 컬렉터들도 무료로 대여를 해줬잖아요 착한 전시죠 솔직히 티켓비 받아도 상관없는 전시거든요 그래도 돈 아깝지 않을 이 작품이 하이라이트라서 조명을 좀 신경 썼습니다 어두운 배경 가운데 불빛을 비추는 그런 연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시 중에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실제는 이 색깔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빛에 따라 색감이 좀 달라 보이겠지만 131억 자라의 그림입니다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가 나옵니다 편지에서 이른 아침부터 뻐꾸기가 우러댔다고 했다 뻐꾸기의 노래를 생각하며 종일 푸른 점을 찍었다 앞바다 돗섬에 보리가 누르렀다고 한다 생각나는 것이 많다 이거는 이 작품과 그대로 매치된 거 아니라 이 시기에 주고받았던 편지였거든요 1971년도 정도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 이게 보리인지는 몰라요 아 이거 구성비 있죠 여기 일부러 여백당 남기시고 이 작품은 이번에 전시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드 보입니다 번지는 거 보이고 흰색 라인 남겨둔 거예요 칠한 게 아니라 요렇게 감각적으로 여백 남기는 거 멋있네요 6억 천만 원에 낙찰됐던 60년대 작품 섬이에요 이 작품 이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였습니다 Hasta luego Buenas noches 여러분 굿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